흠 너무 보고싶을대로 한 번 참아볼게 두 단 한 번쯤은 정말 해볼게 이번 판도 즐겸 하냐고 이번 즐겸이 저 지금까지 빡견만 했는데 어 맞다 텔 들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조심 텔 들어야 되는데 Let's do this Let's do this Here we go 아 근데 텔을 못 들었네 잘 들어왔어야 되는데 잘 들어왔어야 되는데 야 진짜 원딜러들이 엄청나게 많나봐요 저 오늘 서포터들이 원딜 계속 걸리고 막 아 이거 우리 팀 탑 저 팀 탑도 그렇고 둘 다 원딜러네 저 팀 탑 백령님일텐데 아마 저 팀 탑도 그렇고 무슨 질이 많나봐 되게 아 시간대 문제도 있긴 한데 어 그거 맞죠 시간대 문제도 있지 갑자기 똥마려 올라가지고 와 근데 이거 그냥 맞아도 세구나 진짜 라인 미는건 도임비 형님이 진짜 야무지긴 하지 아 어억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다 괜찮은데 못끼려 못끼려 오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왜냐면 제가 라인을 좀 버려지긴 했지만 그만큼 릴리아도 정글링을 못 해가지고 그게 심해는 아니야 이제 다시, 이제 타는 타임인데 이거 싸움 나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 싸우면 세트 간다니까 이거 들을 것 같지? 아이고, 저러면 손해지는 굳이 저랬어야 됐나? 그냥 천천히 정글링 들어섣으면 안 됐나? 아쉬운데 아, 창 너무 아쉬운데? 아, 창 진짜 너무 아쉬운데? 무프리긴 한가? 잘 안쓰는데 아까 나한테 썼나? 이건 선 넘지 마라 진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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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거 봤는데 괜찮아요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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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린 천재 진짜 천재인가 본데 노프린데 얘 노프린데 어떻게 죽이는가 와우 와우 아, 플래시 스노우볼 여기까지 굴러오고 너무 재밌고 아, 너무 재밌고 예스, 지니어스 지니어스 맨 베리 겸 바이 어, 뜨거웠네 흐흫 인간은 언제나 미약하시 도라의 힘을 얻어도 될걸 지금 사과 있는데, 사과 있는데, 사과 있는데 사과 있는데, 사과 있는데 사과 있는데, 어떻게 한번 탁 하시던가 라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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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칸 여기까지 아 이거 막아주지 기다려 오우 쉿 이거 원딜 쫓겨나서 와 무빙다 서로 궁 뺐다 이러면은 내가 더 기분이 낮춘다 나이스 내가 트타플 빼놨는데 어떻게 잡아 죽는다 이 광활한 오주에는 약자들이 얼른처럼 들건 흠 흐흐흐흐흐흫 나이스 어포즈 다구리 야무지게 당하네 한번 해볼까? 좀 세긴 한데 아닌가? 세진 않나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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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이거 휘창 진짜 안 맞네 어 근데 근데 막았다 베이드 현령 막았어요 어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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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휘하잇 아 쟤들 목소리 이렇게 섹시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 와 아팰 영촌 야무지게 뜯고 계시네 도와주러 가야지 아팰 영촌 야무지게 뜯고 계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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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어질어질하다 이거 싸움 진짜 아니 진짜 싸움이 어질어질하다 너무 어질어질 하다 이거 싸우는데 내 치아 어떡하지 하면서 막 어우 진짜 암우지게 싸웠는데 조항하지마 우린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인가 If I die Lose this game 어 궁이 있네 풀잘하네 나왔네드 싸우지 어 죽어도 하필 아필이 형 아필이 형이 죽네 아필이 형 더 이상 그 천러님 제야또 아하 아하 펌 헤헤 곧 포탑팜패가 사라집니다 잠수 곧 돌아올테니 기사단은 우리가 격단적이라다고 근데 가다가 릴리아 만나면 진짜 유감스럽긴 한데 나약한 자들이나 전통에 연연하지 세타 집 가고 있을텐데 막으면 안되나 오우 쉿 아 개 아깝다 진짜 어? 잠시만 기다려 어어? 어어? 솔리 쉿 오어어 제발 와 이게 이렇게 돼? 말이 돼 이게? 아 근데 애초에 이거 4대5 였구나 5대5가 아닌데 나 5대5인줄 알았네 어우 힘 나왔네 갑자기 스쿠어 뒤집혀졌네 조합이 확실히 좀 간단하다 보니 하하하하하하 우리는 우주의 환기를 넘어 진홍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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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왜 2대 맞았네 하하하하 점프하겠지 얘네 충분해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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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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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 게임 알겠지 weg 에네이블 어어어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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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1킬이야 지금 8킬 앞에서 이거 미쳤나 근데 니달리 어떻게 1킬 13억 씨를 하지? 1킬 1몰 찬스 땀블러 먹으면 가만 안 될거야 잠시만 템을 잘못갔네 생각해보니까 아까까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먹고 있었다 그거 가야되는 필드 깡만 그들이 아기존에는 좋음 1킬 2킬 2킬 4킬 1킬 2킬 2킬 3킬 아 불쾌줘야지 킬줘야지 아무것도 안줘 어 이건 있네 누가 올 사람이 그라가스 있긴 한데 그라가스가 딱 7초 세면 온다 해 한 표 7 6 5 4 어 진짜 더 빨려왔네 하이 하하 아이 아 까비 인간은 언제나 미약하지 호우 쉣 하하 그라가스 아무 궁 없어가지고 3명 다 못 잡죠 스노우볼 야무지게 글러갔죠 아 어떡하나 궁이 없어서 헤헤헤헤헤헤헨 로봇포를 감추려 됐어 혀인 더욱 선명해질 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없네 그라가스 어디 숨어있는 거 아니야? 좀 막 재밌을라 그러네 아하핳ER 아하하핳 아하하핳 오 마이 갓 아하핳 아하하핳 아핳 아 나와나와나 야 이제 원딜이 선 넘는거 아니지? 어 아니지? 어? 아니지? 어 설마 나 믿고있다 어? 아 형 왜그래? 아 진짜 친해? 아 이건 아니지 아 왜그래요 형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빙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이스 가자 3대5 가자 3대5 보여줄 때가 됐다 이제 하는 중 하는 중 holy shit 굿 게임